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291페이지 소화활동설비 및 경보설비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활동설비하고 경보설비 쪽에서 최근에 낸 흐름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죠 경보쪽에서 조금 나왔고요 그리고 소활동설비는 한 문제 정도 우리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피난구조설비 쪽 위주로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에 앞서서 하재안전기준 변경으로 조금 수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286페이지 보시면 해설에서 보시면 옥래 소화전 설비의 수원 저수량 개념이 나옵니다 옥래 소화전 수원의 저수량 개념이 나오는데 이 수원의 저수량 개념에서 그 개수 개념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옥래 소화전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가 5개 이상이었죠 이것이 2개 이상일 때 갈로 속의 내용이 2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개 이상 시 2개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6 입방메다 곱하기 이 NO가 2개 이상 시 2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이 오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옥래 소화전 규정이 최근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로 수정을 해주시고 그러면 간단히 한 개일 때 2.6이 되겠죠 2.6이고 그리고 2개 이상일 때 2.6 곱하기 2개니까 5.2 입방메다 개념이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두십시오 그래서 페이지 287페이지 보시면 8번 문제에서 우리가 4번 했죠 그래서 이 기준의 해설 기준이 약간 달라지겠죠 그래서 8번 문제에 페이지 287페이지 8번 문제에서 거기 4번에 보시면 현재 나온 것이 얼마가 됩니까 10.4인데 그래서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8번에 4번의 해설 개념이 2개 이상 시 2개니까 2.6 입방메다 곱하기 뭐 됩니까 현재 개수가 2개 이상이 됐죠 그래서 이제 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5.2 입방메다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지 안전 기준에서 이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리해드리고 자 이거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291페이지 보시면 소화활동설비에서 자 이 소화활동설비 이 소화활동설비 파트에서 보시면 소화활동설비 파트는 크게 6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재연설비 그리고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그리고 비상콘센트설비 무순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6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1번에 하재 안전기준상 연결송수관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송수구는 소방차가 가서 물을 공급해 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높이가 지멸으로부터 0.5에서 1m에 설치가 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송수구는 하재로부터 지멸으로 떨어진 유리창 등 뭐 이런 거 있죠 뭐 위에서 막 유리창이 깨지는 부분 그런 부분 지향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송수미 그 밖에 소화작업에 지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송수구의 구경은 65mm입니다 왠가 소방호스하고 구경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구경은 65mm로 우리가 쌍구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배관의 구경은 우리가 100mm 이상이 돼야 되죠 그래서 4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주배관은 100mm 이상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섭식설비로 해야 되는 조건은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11층 이상이 되거나 높이가 30mm 이상이 되면 우리가 이제 섭식설비로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방수구는 개폐 기능을 가진 거로서 이제 평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뭐 이외에 방수구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 수평거리 유효방경은 50m 이하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조건이 부여되지 않으면 기본 50m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수구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0.5에서 1m 높이 설치하면 되고 이때 이제 소방호스를 체결해서 이제 불을 끌 때 이제 노절선단의 방수압력이 0.35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이 유지되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연결 송수관 설비에서 방수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경기로 얼마마다 설치하나 보통 이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제 각 층마다 이제 방수구가 설치되는데 방수구의 경우는 아파트의 경우는 1, 2층은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외가 됩니다 그럼 이제 방수로부터 일정 우리가 5m 이내에 방수기구함을 설치하게 됩니다 방수기구함을 설치해 놨어요 그럼 방수기구함에 무엇이 들어있냐 소방호스가 65mm짜리 소방호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수기구함은 이제 상계층마다 우리가 설치를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기준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넘겨 보시면 자 3번에 이제 비상콘센트 설비가 나오죠 자 3번 문제 비상콘센트 자 비상콘센트는 하재시 소방관의 소활동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해 주는 게 비상콘센트 설비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대상 건축물은 지하층을 보면 11층 이상 건축물이 대상이 되면서 그때 11층 이상 층에 이 비상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단실 거기 보시면 그 문 있죠 출입구 근처에 보시면 이 비상콘센트함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보시면 하나의 전용 회로에 설치할 수 있는 비상콘센트는 10개까지가 되죠 그래서 10개 이하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주의할 것이 겁니다 자 스프링쿨러 설비에 우리가 하나의 가지배관에 설치한 헤드수는 8개 이하지만 비상콘센트는 하나의 회로에 10개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건축물 11층 이상층의 거층의 각본으로부터 비상콘센트가 이 거리 바로 저거죠 수평거리 유효반경을 찾고 있죠 유효반경은 50m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우리가 연결 송수관 설비 방수구나 이건 세트로 가죠 그래서 이제 이 비상콘센트는 기본적으로 유효반경이 50m 이하가 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 높이는 소방관들이 이렇게 꽂아서 써야 돼요 그래서 0.8에서 1.5m 높이에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를 해야 돼 다른 거하고 같이 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비상콘센트의 전원회로는 각 층에서 둘 이상 회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한 층에 설치할 콘센트가 하나밖에 없으면 그때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4번 문제 일정한 온도 상승률에 따라서 동작하고 공장이나 창고 강당 넓은 지역에 설치하는 이것은 차동식 분포형 감정이죠 자 차동식이 온도 상승률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이 차동식이죠 정원식은 일정 온도 이상일 때 작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온도 상승률이 일정 이상일 때 하는 것은 바로 차동식이고요 그래서 차동식 개념이죠 그래서 1번 됩니다 차동식 분포형 감정에는 이런 공장이나 이런 강당 창고 이런 데 설치가 되는데 보통 이제 설치 높이는 보통 15m 미만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차동식 우리가 감지 분포형 감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 보시면 자동 화재 경보기 설비에서 부엌이나 볼러실 열을 취급하는 장소에 사용되는 것은 정원식 감지죠 정원식 감지 일정 온도 이상일 때 작동되는 것이 정원식 감지로서 우리가 열을 취급하는 데 많이 쓰는 것이 정원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번에 하재 안전 기준상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발신기 위치의 표시 등 그래서 이제 이것의 불빛은 부착 면에서 15도 기본인데 15도 이상 범위 안에서 부착 지점부터 10m 이내에서 어느 곳에서 우리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걸로 하면 되고 소방과 관련된 것은 적색 등이 기본이죠 그래서 이거는 1번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나 다 통일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 문제 보시면 자 페이지 296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재 안전 기준상 누전 경보기 설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건 하죠 그러면 1번에 경계절로에 분기되지 않은 전격 60A 초가 될 때는 2급 누전 경보기 자 누전 경보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누전 경보기는 1급하고 2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페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60A 초가죠 그러면 60A 초가 될 경우하고 60A 이하일 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초가 될 때는 1급만 가능해요 그런데 이하일 때는 1급 또는 2급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하일 때는 1급이나 2급을 사용할 수 있고 초가 될 때는 1급만 우리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1번 개념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 잘 기억하고 2번 누전 경보기의 전원은 분전반으로 또 전용 회로를 하고 각각의 개폐기 및 15A의 가전류 차단기를 우리가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95페이지 8번에 보시면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하재안전기상 비상별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가 먼저 1번의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 청마다 설치에 대해 해당 특정소방 각보로도 음향장 수평 거리는 25m 이하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8번 문제와 관련돼서 사실 이거는 같이 다릅니다 옥내 소화전 방수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신기 쪽하고 발신기 그리고 지구음향장치하고 얘들은 세트로 다닌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옥내 소화전 박스에 옥내 소화전 방수구 들었죠 위에 발신기하고 음향장치가 있는 게 그럼 여러분들 표시등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안에 발신기하고 음향장치가 그 부분이 있죠 그래서 같이 세트로 다닙니다 그래서 기본 청마다 설치하는데 그래서 유효 반경이 25m다 이거죠 음향 수평거리 각보로 이제 반원 돌리는 거죠 25m 그래서 유효 반경이 25m가 되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음향장치는 전격전화 외 80%의 전화 외에서 음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세트로 80%에서 음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의 음향장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90dB 이상이 돼야 돼요 소방에서는 90dB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음향장치에서 이거 외에 음향장치도 있어요 가스 누설경보기와 관련된 거 가스 관련된 거 가스 누설경보기하고 관련돼서 이때 음향장치에서 이때는 70dB 예요 그래서 혹시나 조금 주의하십시오 깊이 들어가서 내릴 걸 대비해서 가스가 나오면 이때 누설경보기 음향장치는 70dB 예요 소방에서는 90dB 예요 그래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 발신기는 조작이 쉬운 위치하고 우리가 조작 설치는 사람이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0.8에서 1.5m 사이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신기 설치 거리도 같이 간다겠죠 온메수화전 방수구 발신기 음향장치가 그래서 25m 이하가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96페이지 보시면 피난구조설비 개념이 나옵니다 자 먼저 1번에 하재안전기준상 피난기구에 관한 용의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다수인 피난장비란 하재시 2인 이상의 피난자가 동시에 해당층에서 지상 또는 피난층을 하강하는 피난기구를 우리가 다수인 피난장비라고 칭합니다 기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구조된 표지 등을 사용해서 자료 형태로 만든 것이 바로 부조대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피난사다리란 하재시 긴급대피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다리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간이왕강기 사용자 몸무게에서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로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완강기예요 자 간이왕강기하고 완강기 차이점은 연속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완강기고요 연속 사용을 못하면 간이왕강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4번 개념은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성강식 피난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서 자동으로 하강하고 내려주면 스스로 상승해서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동력, 이거는 동력이 아닌 무동력이 되는 연속 사용 가능하다는 것하고 무동력 성강식 피난기를 이야기한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 하재안전기수장 유도등 및 유도표지에 가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먼저 1번에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 바다로트 1.5m 이상의 출입구에 인접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입구에 인접해서 설치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높이 설치했던 1.5m 이상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2번에 복도 통로 유도등은 바다로부터 1m 이하에 설치하면 되겠죠 그래서 2번에서 297페이지 2번에서 2번은 틀렸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복도 통로 유도등이나 개단 통로 유도등은 낮게 설치해야 돼요 1m 이하에 설치해야 돼요 그러면 높이 설치해야 될 것이 거실통로 유도등하고 바로 출입구 피난구 유도등 이 두 가지는 높이 설치한 1.5m 이상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도 통로 유도등은 유도등의 경우는 이것은 1m 이하에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복도 통로 당연히 모통인은 설치해야 되겠죠 그리고 보행거리 20m 이내로 설치해 주면 되죠 20m 이내로 우리가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피난구 유도 표지 자 피난구 유도 표지는 피난구나 피난 경로를 사용하는 출입구를 표시하는 피날 유도하는 표지가 피난구 유도 표지예요 자 그런데 3번에서 이 피난구 유도 표지는 유도등은 1.5m 이상에 우리가 설치한다라고 출입구 인접해서 설치하라고 규정했죠 그런데 피난구 유도 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한다라고 규정했으니 상단 출입구 상단이라고 그래서 얘는 미터가 안 나오고 얘는 출입구 상단이라고 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단 통로 유도등은 바닥에서 1m 이하에 설치를 하고 어디에 설치하냐면 계단 참이나 경사로 참 같은 데 설치가 돼요 그래서 얘는 보행거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계단은 그리고 거실 통로 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자 보행거리 20m 이내마다 설치해 주면 되죠 설치 높이는 거실 통로 등은 1.5m 이상에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기둥에 설치될 때는 1.5m 이하에 설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주의하실 것은 우리가 그래서 이제 아까 기준 잡을 때 주의할 것은 피난구 유도등이나 거실 통로 1.5m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계단 통로 유도등하고 복도 통로 유도등은 1m 이하에 설치하고 보행거리가 있는 게 있고요 계단은 보행거리가 없습니다 그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 보시면 자 유도등 및 유도표지 하재 안전기준상 유도등의 전원에 관한 기준이다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오른 것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자 축전지로 할 거 그리고 유도등은 몇 분 이상 정도 자 소방은 기본이 20분이에요 20분 그리고 고청이 되면 40분 초고청 50층 이상이 되면 60분이 돼 주면 돼요 그런데 유도등은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는 고청 초고청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20분이고 그리고 거기와 같이 지하층이나 청수가 11층 이상 되거나 그리고 지하층이나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이나 소매시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지하역사 지하상가 이러면 사람이 많이 집중되죠 이런 경우는 무조건 60분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등 관련돼서만 알아둘 것이 이쪽 관련돼서는 기본 20분에서 바로 60분으로 간다는 거 그런데 다른 소방은 기본이 20분 40분 60분이 됩니다 그러면 고청일 때는 40분이고 초고청일 때는 기본 60분으로 간다 유도등은 무조건 11층 이상만 돼도 60분으로 간다는 점 강화됐다는 거죠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문제 유도등 및 유도표지 하재 안정에서 통로유도 설치 기준의 일부분이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게 낫죠 그래서 이제 거기 구부러진 모퉁이나 보행거리 20m가 됩니다 그리고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에 설치하시면 되죠 그런데 올해 대비해서 알아둘 것이 유도표지예요 유도표지 그러면 피난구 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실이든 우리가 복도 통로유도표지 그러면 이 통로유도표지에 대해서는 통로유도표지는 보행거리로 따져서는 이거는 15m가 돼요 유도표지는 보행거리 15m 이내마다 설치해주고 그리고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1m 이하입니다 유도표지는 설치 높이는 1m 이하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보행거리 15m입니다 보통 유도등은 보행거리 20m로 갔죠 그런데 유도표지는 보행거리가 15m로 간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23일 때는 이제 그래서 이 통로유도등에서 복도 통로유도등 개념이 시험에 언급이 된 겁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보시면 아파트 4층 이상 10층 이하에 설치하는 피난기구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4번이 그 밖의 경우가 아파트나 이런 사무소 건물 빌딩이나 모든 대부분의 건축물이 이리 들어옵니다 실제 우리 시험에서는 공동주택이 여기 적용되면 4번 그 밖의 경우 그럼 위에는 노유자 시설하고 뭐가 있는가 의료시설 관련된 것 그리고 다중이용업소고 그래서 1번이 노유자 시설이고 2번이 의료시설 관련된 것 그리고 3번이 다중이용업소 관계된 겁니다 그런데 그 밖의 경우 나머지는 여기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여기 해당됩니다 그래서 실제 지하층 가지고 시험을 냈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지하층은 피난사다리나 피난용 트랩 형태로 합니다 피난용 트랩이라는 것은 계단 형태로 만들어진 게 옆에 난간 설치되면서 계단 형태로 만들어진 게 피난용 트랩입니다 그래서 지하층은 우리가 피난사다리나 피난용 트랩을 사용하면 되고 그런데 1층, 2층은 없습니다 피난기구 정성이 그리고 3층이 제일 많죠 그리고 4층 이상 10층 이하에는 우리가 그 다음에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층에는 있는데 적용할 수 있는데 4층 이상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두면 돼요 그럼 이것이 미끄럼 때나 피난용 트랩의 경우는 3층에는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층 이상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층 이상 층에 적용하는 피난기구는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봐 두시고요 그래서 3층하고 4층 이상의 차이점을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미끄럼 때하고 피난용 트랩은 3층에는 적용을 하지만 4층 이상 층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1, 2층에는 아파트에는 피난기구가 없습니다 그럼 쉽게 아파트는 1, 2층의 경우는 1층 그냥 나오시고 2층은 계단 통해서 내려오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1, 2층은 적용하는 그 피난기구가 없다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301페이지 위생기구 미 배관용 재료 파트를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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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